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번 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좌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 사람이 덕과를 나가냐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덕과를 나가냐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졌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아래로 아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어서 머라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잘하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자,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 해미가 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 고비 그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건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짤질로 보다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닿았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륜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졌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와띠아 와빠아 와빠아 남아 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여라고 세전이시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이 나라냐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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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과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존에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때 다섯 피구들에게 대초전 범윤을 설하셨다 이 범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정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로와 띠아 왓바마하 나마하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라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 마음을 기구여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옥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 고비 그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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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과 수승한 것 저열한 것과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아래로 아띠야 와빠마하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5. 모두 수다원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5.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5.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고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6. 다한 뜻의 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7.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고들을 부르셨다. 7. 비고들이여 세존이시어라고 비고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8.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8. 비고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9. 나의 물질은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9.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10.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10.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11.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11.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이다. 11. 내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11. 느낌은 내가 아니다. 11. 느낌은 내가 아니다. 12. 이 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12.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13. 아니다. 14.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14. 이 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다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은 내가 아니다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그렇게 되길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전의 시야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의 시야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의 시야 괴로운 것입니다 세전의 시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울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어느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저열한 것 저열한 것 저열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보맹은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벗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 가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와 띠아 와빠마하 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삼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긴 여니라 내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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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차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년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닷가를 나가며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닷가를 나가며 두 사람이 닷가를 나가며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례러 와띠아 와띠아 와빠마하 나머하 싸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사례러 와빠마하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원이 되어 서머라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고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고들을 부르셨다 피고들이여라고 세전이시라고 비고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피고들이여 물질은 병들 수 있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Thus woman eyes on the hell 느낌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교드리어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드리어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교드리어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드리어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아내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과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찌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 했고 청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파서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 시시팟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와 띠아와 띠아와 바마하하 나마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파따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라고 피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피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마냐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리뷰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Pur della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이 내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할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 짤질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하나하만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왁바마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어서 머라시고 나서 사수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잘하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안이 되었다. 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봤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라고 피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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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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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질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존에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벗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 가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와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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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하 싸지가 수다원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원이들 여성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은 이 물질은 병들 수있고 이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니므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은 이렇게 되길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므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부는 것은 옳은 것인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울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대초전 범윤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와빠마하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하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준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준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가사 apron 비구들이여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준께 대답했다 세준께 만왔다 세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귀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안 ôarent다 비가 더 위험하냐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이 거든 이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이 물질은 병들 수 있고 이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 거든 이 오마냥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고비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찌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파따나에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왁바마하나 나머지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뜻의 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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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우리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이 길 너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자세한 행은 이렇게 되길 너무 가득하게 되길 빛을 expand야 한에게 아닙니다. 세전에 시어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seminars다.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교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교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만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와 띠아와 바바마하하 나머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 염하냐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날마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습괄iding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차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지저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법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법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와 띠아와 바마하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저한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라고 피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내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이십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일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욕도 여모한다 욕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난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범륜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손잡아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한 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잘해라 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의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んな 나의 물질은 우리만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ext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mã니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의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아내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보맹은 성취 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 시시팟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두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왁바마하나 나머지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여라고 다섯 피구들이여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물질이 나라냐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다섯 피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이 물질이 나라냐 그 물질이 나라냐 그 물질에는 내가 아니다 이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기구들이오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기구들이오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기구들이오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부들이오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기구들이오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물질 느낌지가 생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handle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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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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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울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난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가 서랄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따랐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범년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중 세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차례로 와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혼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안이 되었다 그가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비구들이여 물질은 병들 수있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지각은 이렇게 되길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변하는 법은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차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짤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반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와띠아 와빠마하 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파따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 어라고 세전이시어라고 세전이시어로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며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며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굳으려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굳으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굳으려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건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피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 시시파따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대초전 범윤을 설하셨다 이 범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셨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나 와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의 오숨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삼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고들은 모두 안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고들을 부르셨다 피고들이여라고 세전이시라고 비고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피고들이여 물질은 병들 수 있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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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드리어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드리어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드리어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드리어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인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가 서랄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벗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바라나에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 아띠아 와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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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수다 오늘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요 라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요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요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요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요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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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입과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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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질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벗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와띠아 와빠마하하 나머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어서 머라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비고들이여 라고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 염하냐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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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느낌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동자 avoid проблемы 나의 행은 이렇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fund자 avoid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설해지고.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하수피구들은 집착 없이 보내주소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차렐라 아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혼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삼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삼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파따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비구들이여 물질은 병들 수 있고 그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áb고 내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업적합시 건네에서 마음이 탈다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교들에게 조전범년을 설하셨다 이 본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며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덕과를 나가며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졌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비교들이 모두 수다 오늘의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교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교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파따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비교들을 부르셨다 비교들이여다 비교들이여라고 세전이시라고 비교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비교들이여다 이 비교들이여다 이 비교들이여다 이 비교들이여다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릉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은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이라고 3.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5.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니다.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5.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5.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5.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6.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6.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6.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자아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닿았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파따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두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와 띠아와 바바마하 나머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요 라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요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요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요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요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고비 그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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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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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기리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바라나에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번 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졌다. 이렇게 바라나시시 바라나에 미가다. 자레라와 띠아와 바마하하 나마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어서 머라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자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라고 피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이 나라냐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피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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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부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부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부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부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차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반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번 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졌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아래로 와띠아 와빠마하 나머지 세 가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뜻의 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데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촌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가든이 요마냐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이 erfahren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흥법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일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년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와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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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삼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삼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여라고 세전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 있고 그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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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죠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선고 다섯 피구들에게 조절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꼰딨냐 존좌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중 세 사람이 덕골을 나가냐 나머지 두 사람에게 법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법을 쓰러셨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아래로 아띠아 왁바마하 나마하사지가 수다원을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원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쓰러셨다 피고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완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다 세존이시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속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비구들이여 물질은 병들 속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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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어느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저열한 것 서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난 다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세종의 말씀을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소 피구들은 집착 없이 집안 내에서 마음이 닿았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받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소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부처님 안다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셨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례러 사례러 아띠아 와빠마 하빠마 하빠마 나머지 지가 수다원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소 피구들에 모두 수다원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자아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 차례 해야 한다 이모아 성경을 듣고 다소 피구들은 모두 하안이 되었다 한때 새 새 새 세존이여라고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가든 위험하냐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叫स다. 나의 자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부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부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반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법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법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왓바마하하 나머지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이거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 어라고 세전이시어라고 피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 어라이냐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 어라이냐 이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물질은 병들 수 있고 이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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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느낌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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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이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울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하나하만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범륜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손잡아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한 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모두 수다원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나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제 바따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다 비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물질은 병들 속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이 거든 이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속의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 거든 이 오마냥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승만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등장은 이ะ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 비구들이여 그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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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응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의 시야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의 시야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의 시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 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닿았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정세사람이 덕발을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덕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왁바마하하 나머하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나한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속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물질은 병들 속의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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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과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것이 나라면 이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우리 정들 scientist.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와띠아 와빠마하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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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피구들이여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항상한가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울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반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와 띠아 와빠마하하 나머지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수다혼을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나한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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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다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다행이 안길 이라고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늘과 물질 느낌지가 핸무의식은 항상 한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일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년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라와 디아와 바마하 나마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5. 모두 수다원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5.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5.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고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5.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고들을 부르셨다. 6. 비고들이여라고 세전이시라고 비고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6.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7. 비고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7. 나의 물질은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8.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8.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9.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9.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10. 내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10.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 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10.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10.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10. 비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다. 10. 느낌으로 10.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11.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아내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대초전 범윤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로와 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고 세전까지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나의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기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 고비 그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과 수승한 것 저열한 것과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벗내서 마음이 탈다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벗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본문 끝에 제일 먼저 곤닫냐 존자가 수다 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정세사람이 덕골을 나가냐 나머지 두 사람에게 법을 설하시고 두 사람이 덕골을 나가냐 나머지 세 사람에게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 혼이 들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안이 되었다 나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비고들이여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옥의 물질은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Rück noite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니므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므로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시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부는 것은 옳은 것인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나의 자아다라고 이곳은 나의 자아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곳은 나의 자아다라고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벗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번 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왓바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삼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여라고 세전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지갑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갑이 나라면 이 지갑은 병들 수 없고 지갑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갑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갑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갑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지갑은 내가 아님으로 지갑은 병들 수 없고 지갑은 병들 수 있고 지갑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갑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갑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갑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갑은 이렇게 되길 지갑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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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건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찌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륜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안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례로 와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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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빠아 와빠아 나머하 싸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여라고 세전이시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여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이 나라면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면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면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면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다 지각은 내가 아니다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유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을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대초전 범연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로와 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안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라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dry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마음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구들이여.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차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와 띠아와 띠아와 바바마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비구들이여 물질은 병들 수있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볼 수 there 나의 물질은 그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이 행은 이렇게 되진 일하는 것이다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 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분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도 에서 aparece ultimately 난 안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반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졌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와 띠아와 띠아와 바마하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바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존이시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속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속의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느낌은 내가 아니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고비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피고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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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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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질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질 않길 이라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보맹은 성체되었고 할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바라나에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륜을 설하셨다. 이번 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손자 가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드시다. 부처님案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덮예를 나가며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시고 두 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법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래로 와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원을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비교들이 모두 수다원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교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비교들을 부르셨다 비교들이여 라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교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비교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도 이 이 구두리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 고비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 고비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 고비고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 고비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사야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 고비고 피고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과 수승한 것 저열한 것과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팟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로와 띠아 왁바마하하 나마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라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구들이 어마냐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릉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그 비구들이여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의 시야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의 시야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의 시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다이렇게 가르침이 닭가를 나가면 사레로 아띠아 왓바마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비고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거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거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이 거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이 거들이여 물질은 병들 수 있고 이 거들이여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 거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 거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이 거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과 수승한 것 저열한 것과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반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바라나에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대초전 범연을 설하셨다 이 범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와 띠아 와빠마하 나머지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삼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비구들이여 물질은 병들 수있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을 뜻대로 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lav질 though 내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니므로 나의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올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아내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다섯 피부들은 저희 집착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수기가 서래로 다섯 피부들은 집착시키는다